오늘은 제 생각으로 코드 한국사분 지금 차별당국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라서우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했는데요. 왜 한국인장담원친친구인다고 했을까요? 개호거치급이죠. 하지만 미국사분들에게는 그냥 착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한국서버들은 한국서버의 기준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모두 아실텐데 이거는 바로 한국서버는 병들고 있다 입니다. 라서우를 지금 패치도 안하고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우를 침칭고인다고까지 하니 그냥 개발집자에 나사우를 좋아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죠. 그럴거면 빨리 패치 좀 해놔 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말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한국서번만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나사운처럼 한국서버를 매우 붙인다. 이런 느낌을 보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인데 설마 이거 북 북 북한이 한국서버를 매우 붙인다. 한국서버를 매우 붙인다. 한국서버를 매우 붙인다. 궁금하지 아니요. 이상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뭐 그건 땡소이지만 맞아요. 땡소이예요. 근데 참고로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한 10번 했습니다 실제로요 아니 한다보니까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